라이엇게임즈가 리그 오브 레전드에 챔피언 스킨의 팬아트를 무단 도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트위터에는 라이엇게임즈 롤에 등장하는 챔피언 쓰레쉬의 이미지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원작자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두 이미지를 비교해보니 원작자가 그린 그림과 머리, 패션 스타일이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작자는 옛날에 그렸던 쓰레쉬 팬아트가 어떤 영문인지 곧 나올 해방된 쓰레쉬의 이미지가 돼있다고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라며 웬의 그림을 그들 라이엇게임즈 이 색깔까지 그대로 입힌 채 라이엇게임즈 작업물로 둔갑이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작자는 해당 이미지를 이미 2013년 2월 19일에 올렸습니다. 원작자에게уки의 기자회의 장면을 보내는 영상이 있습니다. 원작자에게는 유사하가 있는 법인 자료에 대해서 유사하였다. 원작자에게는 유사하였다. 원작자에게도 유독자에게는 유사한다, 공개 등장하고 계획이다. 원작자에게는 유사하였다. 원작자에게는 유사하 !